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제를 좀 바꿔서 김기현 전 의원이 의원도 지내셨고 판사도 지내셨고 그다음에 또 때 울산광역시 시장도 했고 또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도 억울한 일도 당해봤고 김기현 씨는 기본적으로 선거 문제를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공명선거 무선 추진 위원회인가 단단인가 해가지고 민간 부분들을 모셔가지고 의견을 청취했을 때 민간에서 여러분들 세 가지 사전투표를 먼저 통을 까는 거 하고 그다음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본인 도장으로 직접 찍는 거 그런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그 세 가지를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안을 해야겠다 그것을 수용한 사람이 그 당시에 김기현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훨씬 더 김기현 씨보다 더 잘 아는 지금 통일부 장관을 하는 다선의원인 국힘당의 권영세 당시에 대선 아마 국힘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이었을 겁니다. 그분이 이제 브레이크를 걸면서 그냥 선관위가 세계 가운데 하나만 수용했습니다. 사전투표를 먼저 까는 거. 그래도 사전투표 먼저 까는 거라도 여러분들 받아들여있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운좋게 당선을 된 겁니다. 사전투표를 아마 뒤에 깠으면 그 사이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작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운신의 폭을 더 발휘해가지고 조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지만 원내대표를 지냈던 김기현 원내대표는 선거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아마 이제 어제 출정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국민의힘의 유력한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1월 28일 오후에 경기도 부천시 중동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이기는 김기현 캠프 수도권 통합출정질에서 당원들에게 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신문에 났기 때문에 포토뉴스로 중앙일보에 다루었네. 지금 당 내부에 안철수 의원도 선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출마 포기를 했기 때문에 큰 이변이 발생하지 않으면 김기현 의원이 아마 당선될 당대표의 당선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부천의 수도권 통합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와주신 우리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성원과 지지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갑니다. 우리 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임자 김기현을 믿고 의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국회의 의원이 혼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번에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은 어쨌든 선거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불협함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한 선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국회의원이 전부 다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선거 과정이 좀 투명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당원 투표를 하더라도 모바일 투표라든지 ARS 투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잡음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관위에 외주를 주는 K보팅이라는 것은 너무나 지금까지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당내에서 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실행해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하고 23년째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당을 맡은 국민의힘 유력 당대표의 출정식을 보면서 제발 공정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투표도 공정해야 되고 ARS 투표도 공정해야 되고 제발 그 문제만은 선관위가 주도하는 K보팅을 맡겨선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내 입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되니까 참 참담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돼버린 건지 국민들이 세금 낸다고 세가 빠지 일을 하고 선거 하나 제대로 온전하게 여러분들 그걸 못 지켜가지고 국민들이 생업을 제쳐놓고 날밤을 세워가지고 투표함을 지켜야 되고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 여러분들 3년 정도를 선거 부정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남들이 안 하니까 그걸 계속해서 방송해야 되고 얼마나 비생산적인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공직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려면 일단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일단은 당내 경선이 깨끗해야 되는 거죠. 어디 내놓더라도. 김기현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현재 한국의 공직선거를 어느 누구보다도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까발기지는 않았지만 원내대표를 할 때 은행을 보거나 이렇게 보면 잘 알고 있는 분 가운데 한 분이고 또 본인 자신이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억울하게 낙선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만은 선거를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데 공정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공정하게 할 수 있을지 교육수준이 참 우리가 높은 나라인데 국민들이 이렇게 뭡니까 무관심해가지고 참 앞으로 자식들한테 얼굴을 어떻게 들지 다들 자식들 자막준olph 10 ¿ýsgm?